경남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입니다. 사천에서만 또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사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70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욕탕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난 5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의료진에 대한 후속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사천의 노인 집단 발병으로 인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사천 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70대 남성으로 지난 5일 평소 지병치료차 입원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역 내 집단 발병 이후 증상이 없는 환자까지 검사하다가 확진자 1명을 찾아낸 겁니다. 전파경로는 지난달 말 사천 남일대 해수월드 목욕탕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측은 입원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고, 응급실을 제외한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6일 확진자가 단해간 사천의 김산 내과 의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46명을 검사한 결과 50대 여성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다른 70대 남성은 경로당을 다니던 배우자가 확진된 지 하루 만에 3차 전파로 확진됐습니다. 또 사천의 경로당을 다니다가 지병치료차 서울의 병원에 입원한 70대 여성도 확진됐습니다. 사천 집단 발병과 관련해 하루 사이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에서는 20대 여성이 지난 3일 경기도 파주의 친척을 만났다가 확진됐습니다. 김해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371명에 입원 환자는 61명, 자가격리자도 2,100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